오렌지 아저씨가 오렌지 아저씨가 조금씩 맛보라고 잘라줘도 좋을 거 같거든? 아저씨랑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저씨가 조금씩 맛보라고 해 아저씨가 조금씩 맛보라고 해 아저씨가 조금씩 맛보라고 해 네네 이거라면 손님들에게 잘라줘도 될 거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잘라줄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거면 저번에 샀어 7개월 야 쑤아이 게우를 샀는데 그 안에 카트할럽이 섞여있었대 아 섞여있어요? 으하하 이런걸로 개처리 그니까 아저씨가 맞다면 맞는거야 여기로 쑤아이 게우를 사서 저번에 만들어 봤는데 어떤건 또 향이 좋고 있는데 또 어떤거는 향이 별로더라고 근데 그게 섞여 있었나봐 아저씨 말하려고 들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 저번에 스와이게어로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이거 스와이게어로 해도 이따 스무디네 해서 저렇게 많이 사온거였거든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종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이거 형이 보낸거야? 알탕용? 아이고 알탕용 응원 에? 알탕용 응원 방? 알탕용이 아니라 알탕용을 응원하시는 방에서 보내는건가? 김반장님? 아나 어제 밥 먹었어요 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시킨 밥이지 모르고 오늘 먹었다 아 진짜? 안 상했어? 맛괜찮아? 맙소스 나왔어 그런 느낌 없어요 왜 이렇게 입술이 파래 그렇게 이건 누가 보내신거야? 아나 밥은? 이따가 이따 먹어 나 먹고 온다 비정이랑 네 지금 39도 진짜 사우나 그 들어온 느낌이야 그 사우나 그 방 코피샵만은 다 구추가 있는데 30분 기다려야 돼 20분 30분 30분 서브에도 40분 기다렸는데 가자 그러면 딴 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아니 코피샵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에요? 손님 많아 한 10잔씩 시켜버리는데 저기도 다 배달아저씨야 지금 기다리시면 돼 저희도 배달해야 돼 한 명당 저렇게 10개씩 들고 가는데 그러면 그냥 90잔 만들어야 돼 오래 기다릴 수 밖에 없네 근데 나는 이거 나무에다가 있잖아 저렇게 전등 달아 놓은거 되게 이쁘더라 밤 되면 아 근데 이 나무 진짜 완전 신의 한 수에요 그치? 옛날에 여기 뭐였는지 알아? 우리 가게? 아 피자집? 피자집 알프레스포 피자집은 절로 옮겼어 완전 싹 바뀌었네요 그때 기억이 안나요 역시 대기업 대기업이에요? 펠라? 몰라 그냥 한 소리야 한국 가격인데 여기는 진짜? 잠깐만 지금 베트남 커피였네요 먹자 해봤는데 먹자 해봤는데 먹자 해봤는데 먹엄 카페 할라빙 응 20만 6천동 여기 인테리어 진짜 잘했다 옛날에 여기 처음 생겼을 때는 손님 진짜 많았거든 벌세가 얼마나 있더라 5천만원인가? 5천만원 5원이요? 어 내가 듣기로 여기 땅주에 진짜 여기 주변에 유명한 오맘대만 커피집 다 들어왔잖아 이거 생기면서 다 들어왔어 와 2천 8백만원짜리 궁이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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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도 먹어보니까 이제 알 것 같아 다 구분이 되지 이제? 망고에 뭘 넣은지 아니 근데 스벅도 그렇고 빠리바게트도 그렇고 일하는 직원이 왜 한 명 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한 명을 다 쳐낼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한 명이서 다 쳐낼 수 있기도 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충분히 쳐낸다 쳐낼려고 하면 아니 진짜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혼자 일하고 있어 손님이 30년이 40년 됐는데 왜 혼자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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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있어요? 아아이 아아이 예쁜 생각하 어 아, 개념 없어요 같이 없어요, 근데 번호도 없어요 번호도 없어요 페이스북 주세요, 짤러짤러 페이스북도 없어요 인스타인스타 인스타언호 없어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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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도 없어요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요 없어요 개념 없어요 개념 있잖아요 없어요 아니에요 강력하지 없어요 예时候 유엔 개념 있잖아요 강호해 악 없어요 개념 있잖아요 어디 개념 있잖아요 개념 없어요 cured 그 shuttle 유엔 개념 있는데 어디? 어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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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개념 없어요? 없어요 맞다 맞다 개념 없구나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진짜? 아 진짜? 틀렀네 개념은 개념? 네 개념 있어요? 개념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개념 없어요 왜 홍화 왜 홍화 홍화 안생친 nói với em 개념은 나쁜 생각 개념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까는 없다며 안녕하세요 있어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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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개념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건물 kad는 제일 행복해 하루 종일 내깐 네 아니에요 persona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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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김찜 반유 하루에 김찜 반유 하루에 김찜 반유 개념 없어요 개념 없어요 저는 일반인 저는 일반인 개념 없어요 1층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되고 있어? 1층에 인테리어 인테리어? 1층에 우리 한복대어사하고 인테리어하고 있잖아 인테리어 아니요 티켓? 티켓?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 뭔지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 아니요 티켓? 아니요 왜? 왜? 원래 잖아요 여기에다가 과일 판매 적기로 했잖아 네 지금 만들거에요 근데 이건 뭔데? 뭔데? 아니 뭐냐니까 왜? 이상하게 웃어 자한테 갔지 왜요? 이렇게 왜요? 네 간격이 안맞는다 대표님! 왜? 간격이 안맞네? 컴도고? 괜찮아 이거 좀 안맞아도 괜찮아 대표님 하니까 괜찮다고 내가 하니까 괜찮지 어떻게 해 그러면 다시 해? 뒤에 없어요 뒤에 없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돌릴 수가 없잖아 처음에 이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 나 혼내는거야? 나 라니한테 혼나는거야? 나 잘 잘 잘 오케이 오케이